드디어 이제 휴가철이 됐습니다. 휴가 계획 지금 어떻게 잘 세우셨습니까? 아직도 못 세우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. 푸켓이에요. 5일 여행인데요. 지금 여름 극성수기를 포함한 조건 그야말로 가격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휴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맞습니다. 1년에 한 번뿐인 여름휴가인데 환상에선 푸켓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졌을 텐데 오늘 무이자 10개월까지 만나시면 5만 6천 6백 원부터 푸켓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오늘 홈앤쇼핑에서 최초로 공개하죠? 최초입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여드렸습니다. 그렇게 힘들게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인데요. 5성 특급 리조트입니다. 특급 중에서도 4성이 있죠. 그런데 5성입니다. 다이아몬드 클리프에서 전일정 숙박 옮겨다니는 게 아니에요. 하루만 여러분 특급에서 묵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일정을 5성급에서 묵으시는 거죠. 허니문으로도 많이 찾는 굉장히 럭셔리한 5성에서 전일정 숙박하시는 거고요. 전일정 식사와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4대 특식도 준비가 됩니다. 이슬람식 해선 요리, 시푸드, 타일 뷔페 무제한으로 삼겹살까지 드실 수 있게 준비되니까요. 맛있게 먹고 제대로 쉬고 즐기고 오시면 될 거예요. 삼겹살 무제한이라는 말이 정말 좋습니다. 특히 지금 보세요. 국적의 왕복직항입니다. 리조트 자유시간까지 또 포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. 다녀오신 분들 정말 오늘 지불하시는 금액, 그 이상의 가치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. 맞아요.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듯한 일정이 아니라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는 휴가를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. 영화 더비츠의 촬영지, 여기 에메랄드빛 해변 피피섬, 007도 촬영지로 유명한 제이비스 본드 섬, 파나만 국립공원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푸켓하면 가봐야 될 곳들을 빼놓지 않고 다 넣어드렸어요. 이제 푸켓이요. 정말 휴양지로 아주 유명하죠. 그런데 특히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푸켓, 태국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아프로 디테일 쇼거든요. 이거 보시고 파톤 디스커버리 투어와 음료까지도 제공해드리고요. 허브 사우나 태국 전통 마사지, 원조죠. 마사지의 원조입니다. 마사지까지 1시간 지금 포함해드렸습니다. 40분 상당인데 이거 금액 다 지금 옆에 보이시죠. 포함시켜드리고 오늘 이 시간 결제까지 해주시면 태국 전통 전신 마사지를 한 번 더, 1시간 추가해드릴 거예요. 맞습니다. 마사지를 두 번을 받으시는 이런 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스낵 가방도 제공해드립니다. 룬당 한 개씩. 에너지 드린 그 음료수, 컵라멘, 스낵까지 들어있으니까 거의 미니바를 선사해드린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4분위까지 보이시죠. 개선 이 말을 Pierce 모cer질 , 감사합니다.